노트북 바이오스 암호를 분실했을 때 찾는 방법 노트북에서 바이오스 암호를 분실했을 때 찾는 방법입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기 전에 가정에서 간단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제품은 삼성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을 켰는데 암호를 모릅니다. 암호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 글자나 입력을 해서 3번을 시도하세요. 3번 입력을 실패하면 숫자 코드가 나옵니다. 이 숫자 코드로 비밀번호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입니다. 웹브라우저를 열으세요.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여기는 랩탑 또는 노트북 제품의 바이오스 암호를 찾아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엔터 유어 코드 입력란에 노트북의 코드를 입력하세요. 입력했으면 Get Password를 누르세요. 여기에 바이오스의 암호가 보입니다. 이제 노트북에서 이 암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시 노트북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스템을 강제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앞에서 확인한 암호를 입력하세요. 드디어 암호를 찾았습니다. 바이오스에서 암호를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암호 없이 부팅이 됩니다. 노트북에 바이오스 암호를 분실했을 때 서비스 센터에 가기 전에 가정에서 간단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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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멘